아, 네. 여기다 놓을까요? 아, 그러면 이제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? 네. 그러면, 장면 한 번 보겠습니다. 네. 티가 너무 커서... 자, 왼쪽 보겠습니다. 오른쪽 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는 정면 양쪽 보세요. 같이 해주셨어요. 우리별 올래?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저희는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? 알겠습니다. 여러분,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먼저 완성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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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